지금 페이 따로 주신거 아니죠? 혹시? 페이 받으신거 같은데? 자 그럼 우리 일자로 한번 서서 자기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둘 셋 클라스 이즈 A플러스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너무 덥네요 뭐 무대고 먹으니까 너무 덥네요 어 지금 난리났어요 일단은 저희가 일상 얘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 이거 좀 많이 찍으려고 오신 분도 있지만 저는 저희는 오랜만에 본 멤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소통도 같이 하면서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떨까 싶은데 별로인가요?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구호가 있어요 구호 뭐가 있다고요? 구호요 구호 무슨 구호가 있냐 아 그거 아닙니다 여기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자 어 제가 저희 멤버들 할 때 클라스 이즈 A플러스 이런거 하잖아요 아시죠? 네 네 네 알아요 방금 보셨죠? 알죠 네 보셨죠 방금 같이 저희랑 있던거 맞죠?